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파열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보면서 막장공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당내에서는 이러다가 진짜로 당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현재 민주당 공천 파열음의 중심에는 임종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임종석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찍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동안 이재명 주변 인물들이 임종석에게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을 지고 차기 총선 때 출마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임종석이 이를 거부하고 버티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실력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임종석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중 성동갑 주민들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때 국민의힘의 윤희숙 전 의원과 겨루게 된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이 질문에 임종석의 이름을 배제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측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하고 차지호 후보 추미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임종석의 이름을 빼고 추미애를 넣었다는 것인데 최근에 추미애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고 있고 그 대상으로 아예 임종석을 딱 찍어가지고 저격을 했으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친문계 쫓아내게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바로 추미애인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이 지역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임종석의 이름을 배제하고 추미애의 이름을 넣었다는 것은 현재 민주당 차원에서 이 지역에 임종석을 배제시키고 추미애를 출마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골때린 것은 임종석을 노골적으로 배제를 시킬 수가 없어서 컷오프를 할 수가 없으니 임종석에게는 송파갑쪽에 출마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줬는데 당연히 임종석 측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면서 절대로 지역구를 옮길 수가 없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이 과거에 국회의원을 한번 했던 지역이고 송파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인데 여기에 임종석을 출마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냥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얘기라 임종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종석의 금배제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본인은 물론이고 친문계에게도 필요한 상황이며 임종석은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임종석과 조국을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관련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임종석은 여기에 걸릴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임종석 본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금배제를 차기 위해서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친문들의 입장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친문의 구심점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현재는 임종석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임종석이 차기 총선 때 나가리가 되고 검찰 수사를 받고 조국하고 비슷한 꼴이 된다면 친문 진영에서는 이재명 계획에 완전히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임종석의 정치 생명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리가 되면 친문 진영 역시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현재 민주당에서는 임종석의 공천 문제를 두고 분당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최재성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을 정점으로 주류에 의해서 전정부 핵심 인사가 건드려지면 문명 정당, 문재인 이재명 정당이 파괴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총선 폭망으로 연결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문명 정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임종석 찍어내기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무튼 차기 총선에서 임종석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민주당에서 또 다른 파열음은 바로 이현주의 복당 문제인데요. 현재 이현주의 복당 같은 경우에는 친명 친문 모두가 싫어하고 있고 대깨문가 개딸들도 싫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현주 같은 경우에는 복당하고 탈당 이력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 철새 정치인의 전형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이현주가 문재인하고 이재명을 비난을 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 그들의 지지자들이라든가 친문 친명 진영에서 도저히 이현주라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자신을 욕했던 이현주를 끌어안는 것은 차기 총선을 반륜과 반문 체제로 치르기 위해서 이현주를 저격수로 들여왔다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며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륜이면 전부 다 우리 편이라는 이재명의 생각이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현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현주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현주를 데려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거의 민주당 내 의원들 대부분이 이현주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거나 거리를 두는 모양새로 보였으며 어저께 이현주가 복당을 했는데 진짜로 이현주 복당에 대해서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공천 파열음에 정점을 찢는 것은 바로 이재명 본인인데 여야 불문하고 현재 이재명이 공천권을 휘두르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소리가 똥무든 개가 겨무든 개를 찍어내는 것이다 라는 이런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재명은 자기 측근들과 함께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어가지고 현영 의원 컷오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서 비선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 특히나 이 자리에서 뇌물이라든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옥래라든가 기동민 그리고 비례대표 이수진을 포함을 해서 각종 비위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거나 재판 중인 의원들의 거취 문제를 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컷오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날 회의 앞서가지고 이재명 측이 노옥래라든가 기동민 등에 대해서 검찰 기소장을 회의 자료로 준비했던 것을 알려지면서 논의에 오른 의원들에 대해서 이재명의 의증이 이들을 컷오프시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 특히나 노옥래 같은 경우에는 뇌물 혐의 때문에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보기 어렵다는 것에 현재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기동민이라든가 이수진 역시도 마찬가지로서 기동민 같은 경우에는 라임 사건의 쩐주인 김봉현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과 수백만 원짜리 양복을 받은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수진 역시도 김봉현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정치 탄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며 민주당 내에서는 따라서 이들을 컷오프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판단을 이재명이 한다는 것이고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과 백현동, 쌍방울 불법 대북손금 등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이들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종범들이 무려 20명 이상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이재명이 노웅래라든가 이수진, 기동민에 대해서 뭔가 그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고 있다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며 현재 이런 논란들이 모여가지고 현재 민주당의 공천은 파열음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현재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막장 공천도 이런 막장이 없다라는 이런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공천 파열음은 지지율 하락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아마도 마지막 즈음에 대해서는 진짜로 민주당의 분당 사태라던가 아니면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을 해 이낙연 쪽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